기아가 상품 경쟁력을 높인 더 2023 K3와 더 2023 K3 GT를 5일부터 판매한다고 일 밝혔다. 더 2023 K3는 연식 변경 모델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디자인 사양 적용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샤크핀 안테나가 포함된 신규 패키지를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기본 적용했다. 엔트리 트림인 트렌디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트림의 LED 실내 등 랩램프, 룸램프를 기본 적용했다. 프레스티지에는 메탈 배달,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 등을 기본화했다. 더 2023 K3는 기존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4가지 트림을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등 3가지 트림으로 재구성했다. 기아는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에서 선택가능한 신규 디자인 패키지 블랙핏도 운영한다. 블랙핏 패키지는 17인치 블랙 휠,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커버, 블랙 리어 스포일러, 사이드실 몰딩 등으로 구성돼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기아는 더 2023 K3G-T도 함께 섭취합니다.